트로트 음악계에 빛나는 별, 손태진 이 미스터 트롯 대회의 결승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태진의 어머니는 집안일과 요리로 아들을 돌보며 그의 경연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지원은 손태진 이 미스터 트롯에서 빛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로 인해 이웃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손태진의 어머니를 그의 여자친구로 착각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나이에 비해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손태진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모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지로 발전했습니다. 손태진의 어머니는 그의 생활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정신적인 지지와 조언에 이르기까지 아들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성애는 손태진 이 미스터트롯 대회에서 최상위 후보로 빛날 수 있게 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이야기는 손태진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따뜻한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극복한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더욱 강화된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미스터트롯에서의 승리는 손태진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원이 함께 이룬 결과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손태진 이 음악계에서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